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훨씬 더 경쟁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닷소 시스템은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그런데 설명 중간에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확 와닿지 않아서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3D라는 게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 그런 3D가 아니라요. 3D 안에 물성체가 있습니다. 3D 속에 숫자가 있고 3D 안에 물리적인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제품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D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할 때 익스피리언스라는 경험에는 감성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병을 제작을 해보면 물병은 단순하게 병에 생긴 모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모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했던 것은 고객이 물병을 잡았을 때 느낌입니다. 그 감성 또한 3D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감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소재에서 나올 수 있고요. 형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어떠한 소재를 써야지만 그러한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것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동차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물병이라는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지만 자동차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가상 공간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시동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 예를 들면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공해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저도 다른 인터뷰를 좀 찾아봤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플랫폼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마는 3D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다 보니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또 뭔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경험입니다. 우리가 경험의 경제를 말한 지는 한 4, 5년 됐거든요. 경험의 경제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스타벅스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콩에 있는 가치하고 그게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다방커피 있죠. 그 커피와 또 스타벅스라는 커피로 등장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다릅니다. 이 스타벅스에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한 아이폰의 경우나 우리 갤럭시 핸드폰에서 나왔듯이 과거에 있던 모바일폰이나 과거에 있던 음악을 듣는 기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엮여서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져서 고객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새로운 경험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소 시스템은 이런 경험들을 3D로 이용해서 고객들이 먼저 사용하기 전에 만들 때 3D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작자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룰 수 있는 3D라는 개념을 산업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또 미리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3D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얼마 전에 화재로 소실된 파리 노트르담 성당도 복원하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잘 감이 안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파리는 우리가 파리사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물들을 미리 3D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화재에 소실된 노트르담 성당을 3D로 보면서 어느 부분이 소실되었고 어느 부분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 복원해야 되는지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D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죠. 만약에 3D상에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나 착오가 있어서 잘못할 경우에 그 3D상에서도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3D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일정이나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들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3D상에서 다시 새롭게 하라고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는 기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닷소 시스템 코리아의 리더십과 또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닷소 시스템 코리아 대표로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리더십이 있을 테고 또 사회적 위치에서 갖고 있는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상과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선 닷소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온 이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혁신적인 역량을 갖춰서 전 세계에 나가서 어느 기업들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고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의 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의 어떤 조력자 역할도 하면서 또 교육 사업에도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과의 어떤 파트너십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맺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두산 같은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인데요. 두산이라는 기업은 원래 소비재 제품을 원래 하던 기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두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에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품을 그냥 단순하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두산과 파트너십으로서 두산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서 두 회사가 머리를 맞대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솔루션도 제공을 하면서 그만큼 시행착오 횟수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전통 제조업에서 3D 익스피리언스가 물론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가 현실에 있지 않은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3D 익스피리언스가 더 극대화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한편으로 스마트 시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3D를 통한 스마트 시티의 예를 들어서 건립이랄지 아니면 다소 시스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다소 시스템이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일단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본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D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3D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3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시티를 만들어서 고객들이라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가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객들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소리들을 모아서 도시가 점점 진화되는 모양입니다.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도시가 아니라요. 도시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스마트 시티에서 다소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거는 착오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시민 행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기도 했고 역시 어떤 감성적인 그런 경험을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될 텐데 워낙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얼마 전에 3D 체험센터를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3D 체험센터에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지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와서 체험해보면서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는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모든 건 정답이 될 수 없지만 하나의 좋은 솔루션을 제안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3D 체험센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항공산업이다 그러면 항공산업에 벌어지고 있는 얘기가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서 AS할 때까지 쭉 스토리가 다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전자 그래가지고 어떠한 핸드폰이나 뭔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고 싶으면 그 핸드폰에 관련된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서 고객이 사용하는 것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빅데이터가 과연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 놓아 있고요. 또한 공장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방식으로 일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인지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도 체험센터 가면 다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3D가 중요한 것입니다. 3D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3D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또 게재해서 새로운 방식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닷소 시스템이 그리고 있는 미래 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얘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하셨던 게 교육 분야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왜 강조하게 됐고 또 어떤 인재 교육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미래는 교육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저희는 2050년도에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교육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인재를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전 세계에 모여 있는 모아놓은 모든 콘텐츠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은 순간적으로 재미가 없으면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단지 공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외부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랄지 앞으로의 계획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덧붙여주시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의 첫 번째 가치는 행복입니다. 저희 회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열심히 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랄지 또 3D 얘기도 해주셨고 가상현실이나 5G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난 지금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은 디지털 혁신으로 계속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나는 지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디지털 혁신이 왜 중요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일본, 중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디지털 혁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52시간이든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인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디지털 혁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구상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기업과의 협업도 있을 테고 고객 니즈를 반영한 사업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닷소 시스템에서 어떤 사업을 더 강화하고 싶으세요? 우선적으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고객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얘기하는 갑을 있죠. 그런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 서로의 목적, 오브젝티브를 하나를 정해놓고서 같이 일해서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발전된 선진적인 분야도 많이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닷소 시스템이 중요한 파트너로 갈 것이고 우리가 미래에 가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고객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트너로서 두 업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우리 전 세계에서 1등 대한민국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어떤 미래 인재 교육에 또 방점을 두셨듯이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그러면 또 대표로서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미래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4년 전부터 드림 인턴십을 해왔습니다. 드림 인턴십이 단지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일자리란 이런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을 것이다. 라는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본인들의 미래 일자리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D 익스피리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앞으로 또 국내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 인재는 어떻게 또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수 시스템 코리아 앞으로의 계획들과 또한 각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가 인정받고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수 시스템은 노력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1등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수 시스템은 옆에서 항상 후원하고 가치 동반자가 되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더 리더에서는 3D라는 공통 언어로 새로운 솔루션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다수 시스템을 만나봤습니다. 다수 시스템 코리아가 제시하는 상생과 또 미래 사회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는데요.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수 시스템 코리아의 조영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